안녕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따르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은 시몬 베드로를 일컫습니다. 1953년 폴 얀센 박사가 얀센을 설립했습니다. 1961년 존슨앤존슨이 얀센을 인수했습니다. 요한의 아들을 직역하면 존슨과 얀센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과 요한의 아들이 요한의 아들을 인수했습니다. 2023년 존슨앤존슨은 브랜드를 통합하겠다며 구식 로고를 현대식 로고로 변경했습니다. 얀센은 존슨앤존슨 이노베이티브 메디슨으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1983년 요한양행과 얀센은 한국얀센을 합작회사로 설립했습니다. HLB 뒤에 항서제약이 있듯이 요한양행 뒤에 얀센이 있고 얀센 뒤에 존슨앤존슨이 있습니다. 항서제약 시가총액은 51조원입니다. 존슨앤존슨 시가총액은 510조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빅토리는 유한타증권에서만 종목을 추천합니다.